뭐야? 또 장난자라야? 또 몇번째야? 또 앉아야될지? 또 앉아야될지? 오늘도 장난자마자 오늘은 뭐라고 할까? 얘들아 여기 승화통합교가 어디있니? 저기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아저씨가 길을 잘 모르겠는데 아저씨 찾다고 같이 가줄 수 있겠니?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과자 사줄게 과자 사줄게 빨리 차에 타자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희 살려주세요 또 너희들이구나 이상한 아저씨 차를 탔는데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 계속 장난자라 하면 안된다 어떡해 우리가 장난자라 많이 해서 안된다 나 집에 가고 있어 아빠 엄마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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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 내 킹 타 고마다 또 내 장난자라 아저씨 또 너희들아 돈가 다 들려전 도망가 이벌에 잡힌 것들여 걸어가 날 달려라 여기다 뭐야 나 진짜 못했다 아저씨 너희는 앞으로도 장면 전화를 계속 쓸 거니? 앞으로 절대 안 할게요 그래 앞으로 장면 전화를 계속하면 진짜 신고 전화를 착각해도 될 겁니다 1, 2, 2는 정말 이용하지만 사용해야 한단다 알겠지? 네 감사합니다